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불편함은 없겠지만 지금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가시거리 100에서 800m 정도로 시야가 매우 흐리겠습니다. 올해 수요일까지 징검날이 연휴 즐기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부분 맑거나 구름만 많겠고요. 서울의 경우 낮기온 24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에 높은 구름이 다소 낀 상태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에서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지방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과 대구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25도, 광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맥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남해의 동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후에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